마이크 앞에서 해주세요.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고로 부상 및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조석한 회복을 빌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신멸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회사의 그 어떠한 노력도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대신할 수 없겠지만 회사는 큰 책임감을 갖고 고인들과 유가족분들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진심을 다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이번 화재 현장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화재 진압 및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목을 빌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 드립니다. 현재 사고 수습에 경황이 없는 관계로 주요한 질문 몇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장에 총 근무 근로자 수가 몇 명이고 그중에 외국인 노동자 수가 몇 명인지 알려주십시오. 총 근로자 수는 103명으로 내근 정직원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53명이 외래 근로자였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불법 파견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안전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하셨을까요? 한 번 더 나오시겠어요?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외래 근로자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수가 몇 명이었나요? 외국인 측정에 충분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재의 최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메시터리들이 안전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적절한 화석 상황에서 안전 관리가 되어있는 상태였어요? 보관 상태는 적절하게 보관을 했다고 생각했고 다만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조사를 정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추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 점검이 자체적으로만 진행이 되고 외부의 안전 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안전 점검은 저희가 정비전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 설비는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었나요? 일단 경고장치와 진압장치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탈출로 그렇게 저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진압장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개인형 소화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D급 소화기인가요? 본물 본말 소화기입니다. 일반 본말 소화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탐방하신 중국분들 기자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분들. 예. 탐방하신 외국인분들 고용 기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별도로 금속화재에 좀 특화된 소화기나 그런 건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일단 그... 예, 위험성. 이런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한 소화기를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정이신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아니면 어떻게 특화된 소화기인가요? 질문으로... 가정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던 건가요? 아닙니다. 리튬 진화에 적합한 분말용 분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소화기 종류를 얘기하시나요? 그 구체적인 소화기명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현장에 한국인, 외국인, 노동자 수가 각각 몇 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외래직 말고 한국인, 외국인 수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리셀 본부장 곽중원이라고 하고요. 그 외국인 숫자에 대해서는 현재... 현재 사망하신 분들, 작고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어제 근무한 전체... 전체 근무직이요? 네. 근무직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도 추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요? 네. 전체 공장 인원은요? 전체 공장 인원이 저희 관리직과 외국인 확인직 포함해서 103명, 1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일주일 전에 화재가 났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사고, 화재의 사고가 날 거라는 예측 이런 건 못 하셨나요? 일주일 전이라기보다 정정을 좀 드리면 6월 22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때 최초의 화재가 현장에서 다른 현장이죠. 이게 이동 1층에서 발생을 했었고 그 부분은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현장에 교육받은 작업자가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진화를 마무리 지었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생산을 재개했고요. 그때 발생한 화재의 규모나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의 원인과는 지금 다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인 도로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교육을 시키시나요? 왜냐하면 출구를 못 찾았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출구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출구 같은 것들은 저희가 외국인 분들께서 작업자 분들께서 그날 처음 출근하셔도 잘 보실 수 있게끔 작업장 곳곳에 저희가 비상 대책 매뉴얼 비상 대피 매뉴얼을 비치를 해두고 거기에 따라서 잘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화재 환경을 조성을 해서 분말 소화기로 끄는 교육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신 20분? 20일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하셨는데 따로 수호하지 않으신 이유라 공장 측에서 쉬시했다는 이유 시계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입장도 받으셨습니까? 쉬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보고받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보고받았고 조치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저희가 충분하게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쉬시했다고 따로 수호하지 않으신 이유라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을 재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 생산 쪽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는 진압을 한 이후에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에 화재 원의료 확인을 왜 안 한 거죠? 22일날 화재 원의료 확인됐어요?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작업자가 그 불량 셀을 작업하는 불량 셀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해서 별도로 빼놓은 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신데요? 고령화 과제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웬지인 블루저들은 이제 파금집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대단체 사상국자들이 왜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왜 대단체 사상국자들이 왜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왜 대단체 사상국자들이 왜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는 중이기 때문에 성실이 조사에 의한 다음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일 화재 원인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불량 셀을 따로 빼놓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20일날 화재. 22일 토요일 화재 말씀하시는 거죠? 20일 토요일 화재는 작업자가 전해액이라는 물질을 주입하는 공정에서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에 배터리가 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서 자체적으로 그걸 불량으로 인지를 하고 그거를 후드 박스라고 하는 별도 공간에 비치를 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자주 있는 상황인가요? 전해액이 없다고 하셨는데 파견직에 대해서 왜 대비를 불량 받을 수 없으신 겁니까? 그저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반려한 하신 질문은 저희가 추후에 추후에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절반 가까이 불량이 있어서 확연은 아닙니다. 별도 확연은 아니고 네. 돌아가신 분들 본인 형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연입니다. 구급입니다. 확연이 가능한 주소인가요? 중단직에서 외국인 확연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 계약을 넣고 있어가지고 그 돌아가신 20분에 대한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내렸나요? 아니면 아리셀이나 아리셀 파견 업체에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업체 직원이 그러면 여기서 상주하고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를 내렸단 말인데 그러면 아리셀 직원은 그 파견 직원을 교육을 한 건가요? 이렇게 업무를 지시를 해라 이렇게 그럴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상황을 파악 중이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공하지만 질문 자가까지만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 사람이요? 제이셀 대표 최지희 대표와는 팀적 관계인가요? 팀적 관계인가요? 아닙니다. 팀적 관계인가요? 유가족들은 직접 회사 측에서 연락을 보고 회사관 쪽에서 먼저 연락을 받아 봤는데 유가족 측에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생각해 볼까요? 일단 파견 업체에 대해서는 입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보하고 인력 공급 행사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절차장은 조금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비상 대책 매뉴얼 어느 정도가 적어져 있습니까?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세 개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체에서 파견 업체 업체 업체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본 건 분노가 없다고 하십니까? 그... 그... 일단 고문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곧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언제쯤으로 준비하고 본인쯤으로 답변 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말씀하신 고문에서도 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외부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대단실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비상 대책 매뉴얼과 비상 대피 지도를 그려놓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왔습니다. 문이 잠겨있죠. 문이 잠겨있죠. 문이 잠겨있죠. 문이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망한 관리직분은 파견한 업체 직원이 아니고 정규직 직원이신가요? 일반 관리자가? 정규직 직원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으로 관계직도 도착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받았다는 건 샘플만 받았다는 것도 일부 인정하신 겁니까? 샘플만 받았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